우리 마지막 절을 드릴 때 강요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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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 절을 드릴 때 강요는 우리 마지막 절을 드릴 때 강요를 하십시오. 위에 죽자에 위에 받친 하나를 띄어서 사자로 옮기면 죽자가 되는 거면요. 죽자. 우리 석상 목사님께서 단장이 되셔서 이렇게 침입회를 준비하시고 또 숨기심에 있어서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는데 혼자 죽으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죽으실 분을 제가 한 분 추천했는데 지금 사회보시는 박태원 목사님을 같이 죽으려고 우리 친구들이니까 같이 고생해서 열심히 힘든 우리 분단을 살려보시라 해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개양구 구청장님께 부탁받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오늘 둘러보니까 멀리 강릉에서 또 흉성에서 충청도에서 우리 3호 합창단 여러 곳에서 오셨는데 개양구 기동기관 회사이니까 저희 지방 저희 개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축사를 한다는 것 축하를 받는다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참 하나님의 일은 성비는 일이고 죽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석상 목사님 우리 동단 안에서 인정받으셔서 이렇게 단장이 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손목회 하던 단양으로부터 같이 만나서 그동안 곁에서 쭉 지켜봤는데 정말 잘하실 겁니다. 그만한 능력이 되시고도 남습니다. 계산제협교회 오신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희 지방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주문진 거 좋은 데에 계셔서 오줌에도 가끔 목으로 가꾸려야 되는데 여기 왜 오시냐고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계산제협교회 장모님들한테 나 성도님들한테 제가 눈총을 좀 받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목사님 오시지 말라고 반대를 했었냐고 해서 사실 오셔서 너무나 교회가 부흥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부흥단 역시 우리 성목사님을 통해서 이정도보다 더 잘 운영되고 큰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축하를 드리고 우리 계산제협교회 장모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잘 도우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잃고 또 교회도 빛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왔습니다. 다른 분 같은 형제가 잘 나오지를 않는데 우리 석상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이제 꼼짝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영사를 부탁을 해 주셨는데 북안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와 신앙들을 모두 처벌이게 하고 바흘과 아세란을 숨기는 우산순배로 가득 채워갈 때에도 열한기야 2장을 보면 베데리나 여리보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상도들이 있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많은 선지자의 상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아다 엘리사라고 하는 골추한 인물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선부흥단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골추한 영적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구흥단이 되어지고 그런 구흥단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목회를 그 흘리기에 꽤 오해됐습니다만 이전에 처음 그 대한 수도원에서 교육자들 집회가 있을 때 고인이 티만 이강산 목사님 오시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자꾸 찾아오는데 쌀감 하나 도와주면 떨어지면 또 오더랍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끌고 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은혜 받게 해보니까 다시는 도와달라고 오지 않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목회하기들이 다 어렵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교환협성구흥단을 통하여서 교환협성신학교의 학생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환 부궁단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경녀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39 term 9 30 40 40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시도하여 버리지 않나였다 하였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 믿음이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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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난 그의 주 찬양 잊은 우리의 고아들 온 세상 사람들을 흩으신 위여 높여서 난 그의 주 찬양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도 귀한 사랑하는 귀한 종두를 이곳에 모여주시옵시오 감내교협성 부흥단 단장 2층 감사의 배로 영광도를 시도로 운총배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들 부르셔서 귀한 사육을 맞춰주시고 목장을 주시옵시오 양떼를 주시옵시오 생명받쳐 지금까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게 날마다 십자 앞에 무릎을 뚫고 주의 놀라운 은청과 주의 놀라운 은덕을 은혜를 상호하며 이 사명사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시오 함께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두를 위로 알려주시옵시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느님의 큰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시옵시오 때로 우리의 모장 속에서 내 경험과 내 의지와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불쌍을 여겨주시옵시오 흥미를 여겨주시옵시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십자의 사랑을 품고 목양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시오 간과 없는 것은 간리교협정부공단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시오 지금까지 에베레스에 도와주시옵시오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1대 2인 단장 22대 7 특별히 감사의 얘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간리교협정부공단이 우리 간리교회와 특별히 협정신합대회 그 모든 종들을 경조로 이끌겨주시옵시오 간의 없는 귀한 협정부공단이 되기에 하옵소서 간과 없는 것은 그동안 21대 단장으로 수고하신 김학용 부사님 하나님 마무리 위화여주시옵시오 놀라운 부흥을 귀한 교회와 복약에 그리고 양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취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위에 석사와 목사님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동안 우리 간의 협정부공단을 이끌어갈 때 간반적인 영역과 능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간리교협정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대개선교회 이들뿐만 아니라 압전사고 또 리더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간리교협정부공단과 기란봉사님의 그 놀라우신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객관제일교회 특별히 우리 부흥단과 목사님에서 충고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 더 없는 놀라운 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가구자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사람들이 모여들인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예배 퇴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설교하시기 위한 우리 정치감독이 하나님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강단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을 깨우고 일으키고 감동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도드려낼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국룰 중교현의 사무차들을 보내주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예배한 돈이 모두가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하고 경배하려는 다운 찬양까지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 진행된 모든 인치임식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왕궐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대기에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고로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약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약성경 1060조 다 찼신 줄 알고 제가 운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고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스톤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들을 알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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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성과 가득로는 그의 영광도 없다 거란하신 말씀대로 전하시기 새롭다 아멘 아멘 땡 땡 이랬나 아멘 경제 상자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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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한 명 309월달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시대에 선제의 사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오늘 부문의 말씀은 예리미야 쓴 자가 그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울면서 외치는 말씀이 오늘 부문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굴보로 우리 협상 부흥단의 모든 단원장의 목사님들이 이젠 부흥회를 나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외치고 경고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시대에 이 아픔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닥쳐야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도 우린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앞두는 미래는 내 생각의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석단자님을 비롯해서 모든 단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말하죠. 선한 길을 따르라. 분명히 고칠 것도 있고 따라가야 할 것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미래도 말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 분명히 이러한 길이 있을 거다 하는 경각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협성 부흥관이 새로운 석단자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들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면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대로의 새로움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협성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부흥관이 되어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부흥관은 협성 공동체에게 그리고 모든 선도들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로운 도전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도들이 서야 하고 또 선도들이 가야 하는 길을 바로 안내해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때로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자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그 길을 가장 주도를 해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석성 공단의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단원들이 정말 오늘 서로가 서로를 부여잡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그다 조금 낫게 했던 모든 것들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협성 공단의 되어있기를 주의하므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기억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미래로 미래라고 하는 것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기대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협성 중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응답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협성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히 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실에 모든 남은 순서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 이 세ες Telling 바로 우리 내 이름으로 감사해야 할 것錄 이 세상 어디랜지 이 세상 어디랜지 어디서 MUSIC어론지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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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배경이 없고요. 저희가 서울 목회를 나갈 때 아무도 끊어주고 관심 가지고 도와줄 만한 분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맨땅에서 헤딩하는 그런 심정으로 충청북도 다녀오는 영축이요. 우리나라 마을 단위 중에는 제일 작은 단위가 이 단위인데 거기서 처음 88년도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뭐냐면 아무도 관심 갖고 도와줄 만한 분이 없는데 그래서 진급시험을 볼 때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평생 전도사로 있으면 어떠냐? 목회만 하면 되지 진급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이혼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지금만 해도 이혼하면 올 사람이 있겠는데 그때는 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올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혼자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진급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눈목으로 부흥단장으로 취임은 하지만 역시 저에게는 사울의 가급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 제가 걸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뭔가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진식을 앞두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흥단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로 제가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너 그 밑바락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경험한 많은 의뢰가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누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지금까지 전문 부흥사는 아닙니다만 여기저기 달리면서 해외 집회도 하고 또 연합 집회도 하고 개교의 집회도 했는데 이 단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비전교회에 제가 자비랑 집회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 있는 동안은 기존 교회에 어떤 자리 잡힌 교회의 부흥회보다는 비전교회들 집회를 자비랑으로 가서 저도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뢰가 올라왔는데 그런 의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단장이라고 해서 큰일 하는 건 아니고요. 부흥당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한 지붕 안에 세 개 학교가 있고 또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성 안에도 또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요. 오늘 취임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협성 신학교에 관계된 거라 협성과 관계된 목사님들만 지금 보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흥회는 아마 학교를 다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부족한 사람이 단장으로서의 학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례리들이 교회에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목사님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족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관심과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손주가 4살짜리가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드레스 입은 사람만 보면 막 공주라고 그러면서 깜빡죽습니다. 오늘 우리 중부연의 사무합창단 나오실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손주가 있었더랑 뒤로 넘어질 텐데 찬란도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너무 예뻤어요. 야 참 우리 동부연의 사무합창단 그냥 하고 비슷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보니까 세르라 중찬면 또 하얀 거 나왔다가 또 빠르게 나왔다는 상황에 아주 그냥 구색에 잘 맞췄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은혜 받았어요.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무슨 담장 축사하러 나와서 뭔 얘기를 하나 그럴 텐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북 부흥단장이기도 하지만 협성제 13대 부흥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이 저를 부른 거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우리 강래의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한 교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시험 찼네요. 가장 성령 충만한 교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3년 원삭 하디 성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세 바람이 한국을 확 덮었고 부흥사들을 통하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후반까지 교회가 막 성장됐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세미나, 교육, 사경회 이러면서 교회가 정체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없다. 부흥회는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의 가슴이 뜨거워야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고 교회가 뜨거워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무고하니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도움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 구원 받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요. 세 번째, 복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본의 제22대 우리 석상우 목사님을 협성 부흥단 단장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계산제일교회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목사님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영광이고 우리 협성 부흥단과 협성 우리 모든 분들은 기대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21대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김학영 단장님 또 새롭게 집을 만드신 우리 석상우 단장님께 뜨거운 박수 하나님 앞에 놓고 중요한 것은 장애 된다는 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받으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바로 이게. 방한 석상우 목사님도 부흥단 임원들이 고심하다가 아마 대표단장으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저도 협성 출신입니다. 지금부터 한 18, 18년 전에 협성을 나온 학생들이 성력이 충만해야 목회 잘할 거 아니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5월달쯤이나 4월달쯤 되면 학생들을 다 신학생들을 기도원에 집어넣고 2박 3일 동안 열심히 기도시키고 밥도 공짜로 먹이고 안수 기도도 해두고 하면서 성령에 불을 붙여왔습니다. 그것을 바로 협성 부흥단에서 했습니다. 중요한 건 몇 천만 원 듭니다. 아무나 하게 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석상우 목사님이 대표한다는 요번에 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그러네요. 석상우 목사님이 취임 인사를 할 때 설교하신 감독님보다 훨씬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장노님들이 도와주실 거라 그러는데 장노님이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장노님 권사님 주사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축하를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계산제일 교회가 영광이고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석상우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강래교 협성분간 협성들의 협성분간에 축복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귀한 예식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서 오래된 세워졌던 강래교 협성분간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수고하셨던 김학용 목사님 더욱더 축복하시고 저렇게 취임하시는 석상우사님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온 단원들이 한마음으로 일찍한 예를에서 더 신선하고 더 새롭고 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부문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뜻과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의 은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개 하시는 축복 여기 모의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우리 감리교단과 그리고 감리협성 풍단위에 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하나 드리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라옵나이다 아멘 삶 굳이컨 영원토록 ksam 사과 afch onte الم Tracy